이번 예보기간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는데요. 기온도 평년의 봄기온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나들이하시기 좋겠습니다. 그럼 자세한 주간예보를 통해 한 주간의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예보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. 강수량은 적겠습니다. 주간예보였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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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